네 저희가 그 거짓는 아니구요 네 거짓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10분 정도 이제 쉬다가 다시 올건데 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그 엠팝을 들고 돌아다닐 거에요 저희가 공연 재밌었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천원이처럼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한 번 가 한 번 얘기할게요